XSFM입니다. I, D, W, K 가현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오늘도 시사아저씨와 함께 하품을 하면서 말을 빠르게 크게 하고 있는 시사아저씨와 함께 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영상으로 안 나가서요. 시사아저씨가 녹음하면서 이런저런 부산스러운 다른 작업을 하시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요즘은 TV에도 가끔 나오고 이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가끔 나오고 이러니까 땡루클럽식으로 단정하게 머리를 깎아놨어요. 아, 그게 그거 때문이에요? 네. 고시 준비를 때려치고 직장을 구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된 아저씨 머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뵐 때마다 이발하셨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정한 머리로 이렇게 하품하면서 오만짓 다 하고 있는 게 관전 포인트인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가끔 게임도 하시고 막 그래요. 지난 올해 첫 번째였나요? 올해 작년 마지막이었나요? 미나문구 시간에 워낙에 핫한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불편하다 생각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미나문구를 컨텐츠로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제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올 여름과 가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쪽에 평론가나 언론인들에게 화를 많이 내는 중요한 이유가 저도 종종 화를 내요. 왜냐하면 당장 효용감이 있는 정치적 변화를 당신들이 이끌어내질 못한다라는 분노거든요. 어찌 보면 이상한 거죠? 김민아가 화를 내는 이야기 그대로 사람들이 김민아한테 돌려줘요. 왜냐하면 많은 진보 인사들은 지금의 양당 구조가 뭔가 어떤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팟캐스트 듣는 시민들이 진보에다 고스란히 그 비난을 돌려줘요. 당신들이 진짜 바꾼 게 뭐냐? 당신들이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당신들의 방법론은 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길고 먼 시각도 때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민아가 당장 양안관계의 문제와 민진당과 국민당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진당과 국민당이 갑자기 변할 리도 없고 민진당과 국민당이 잘하고 있는 일들을 갑자기 중단할 리도 없거든요. 구름에 북든 소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구름에 닿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땅에 딱 붙어있는 얘기들은 저희들도 평상시에 자주 하고 다른 모든 팟캐스트와 저널리즘 매체들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서 어떻게 XSFM이 살아남습니까? 요즘 제가 억울해 죽겠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나게 깔고 있어요. 진짜요? 네. 정말 출연 거절이 플로이드 메이웰더라면 저는 그와 12라운드째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고무적이네요. 옛날에는 출연 거절 한 번 심하게 당하시고 한 일주일 동안 우울증 걸리셨잖아요. 그렇죠. 쉬지 않고 들이대고 있어요. 요새. 더 때려봐.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못 듣던 얘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대만에 계시는 분들이나 양한관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먼 얘기일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대만은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을. 네. 대만의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있으시면 기별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그런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우란다. 왠지 모르겠지만 또 덕지진이 나타났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주에서 뭔가 과일을 가지고 만든 것에 대한. 광고의 정령이 되었거든요. 그게 제 슈퍼파워죠. 제주도 음식의 정령. 과일 팔괴 뭐 이런 거 없나요? 언제나 우란다. 이런 걸 쓰다니. 새우깡처럼 중독적인 손이가요 손이가. 이런 문구를 왜 씁니까?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언제나 우란다에서 설날 행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할 것 같지만 부드러운 식감. 달 것 같지만 많이 달지 않고 담백한 맛. 밀로만 만들어진 오리지널과 견과류와 열대과일을 사용한 맛으로 구성되어 견과류와 열대과일이 들어간 우란다가 있어요. 밀로만 만들어진 오리지널이 있고. 그렇죠. 플레인이 있고. 견과류와 열대과일을 사용한 맛이 있고. 요새 호떡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호떡을 거의 와플처럼 괴롭히더라고요. 오만 걸 다 집어넣는 거야. 망고 호떡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세상에. 2단이다. 아무튼 명란젓 호떡. 아무튼 열대과일이 들어간 우란다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 영원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건 오리지널인데. 견과류와 열대과일 맛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 견과류 맛있어요. 명절의 식구들과 간식으로 함께 즐겨 보십시오. 원래 명절엔 살이 쪄야 제맛입니다. 아 자본주의의 화신. 또 다다음주에 디메이트 광고 시키려고. 너무 기대받았지는 마세요. 맛있긴 한데. 살이 찌르면 싸게 많이 살 수 있어야 되죠. 최대 10% 사례입니다. 그리고 설날 에디션이 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의 맛으로만 판매하던 선물 세트를 이번엔 혼합 선택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네. 섞어습합니다. 바로 들고 이동이 가능한 박스 패키지 안에 개별 포장된 26개의 오란다가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제법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그 명절에는요. 다음에 뭘 사갖고 보시려나. 이렇게 먹는 선물 들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건 그래요. 네. 먹느라 안 싸워요. 그렇죠. 입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라파스티 체리아를 들고 갔는데 빤도르나 빤도르나 들고 갔는데 반응이 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갈아타 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았으면 계속 빵을 사가셔도 되고요. 이 오란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좀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맛이라서요. 네. 그리고 이 비슷한 류의 제품을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것들보다는 분명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휴가를 가지 않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마음의 고향은 어딘가 애니메이션 배경 화면 어딘가에 있고요. 몸은 계속 연신내 그대로 있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가끔 이제 목동에 택시를 타고 가면. CBS 가실 때? 다리 건널 때. 응. 목동교. 네. 노을이 지치고. 네. 그다음에 거기를 또 지나서 가면. 응. 목동교가 아니고 성산대교. 성산대교.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목동으로 들어가는 길에 저기 이제 그 열병 앞. 그 굴뚝. 그렇죠. 그 4개 딱 있거든요. 그리고 막 연기 피어오르고 있고. 그 뒤에는 석양이 딱 있고. 그 사진을 몇 번씩 찍어요. 응. 찍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면서. 석양도 못생기게 찍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코멘트를 뭐라고 다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둠투라고 답니다. 하하하하. 거기 픽셀이 좀 굵어지면. 그럼 왠지 누가 이렇게 불을 던질 것 같고 나한테. 그렇습니다. 뭐 해골이 날아올 것 같고. 캬. 하면서. 둠투의 그 배경은 그 어린 마음에 아주 충격이었어요. 지구가 이렇게 대단히. 파성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체를 꼬챙이에 꽂아놨지? 시간이 어디 있어서? 월급은 받고 일하나? 이제 나이 드니까 빨개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측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여튼 이 실존하지 않는 듯한 아이덴티티는 어떠한 대만의 정치인들도 가지고 있다고 비판받거나 실제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우리 땅인지 어디가 우리나라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민국가가 형성될 때도 중세에 봉건제가 있을 때는 어디까지가 예를 들면 프랑스고 어디까지가 독일이고 이런 게 다 애매했던 거잖아요. 그때 독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어디까지가 너네 나라고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인지가 애매한 거잖아요. 어떤 영주가 권한을 갖고 있는 뭔가의 땅이 있는데 정확하게 국경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냥 평민, 농로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렇죠. 그냥 동네 말이 섞인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는 민족도 딱히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중앙집권적인 어떤 전제왕정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지. 상비군이 등장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지. 아무튼간에 원래 이게 애매합니다.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금을 긋자 한국과 중앙민국의 언어가 달라지더니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또는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냐의 문제는 그래서 정치적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해결이 난다는 거죠. 타이완은 특히 중앙민국은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리덩우위까지 얘기했는데 민진당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한 독립론을 주장했지만 뒤로 오면서 집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독립론의 수위를 낮춰요. 그래서 대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덩우위가 얘기하는 독립론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덩우위는 또 사실은 그 전부터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대만 독립론자다 이 사람 그런 뒷말이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리덩우위가 2000년에 있는 총통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총통일 때 부총통이었던 렌잔이라는 사람을 총통으로 미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렌자는 사실 대중적으로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대중적으로 경쟁력이 있었던 사람은 숭추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숭추위. 이 사람은 참고로 계속 선거에 나옵니다. 숭추위가 되는 거였는데 그냥 두면 굳이 리덩우위가 계속 숭추위를 발목을 잡으면서 뭘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자 숭추위는 2인재류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열받은 숭추위가 그냥 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래서 총통선거에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2인재하고 정말 닮은 지점이 있어요. 출마 중독이 됩니다. 그 입으로. 그래서 국민당은 공식 후보에는 렌잔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 원래 우리 식군과 같은 숭추위가 있는 거예요. 무소속 출마. 계속 당선되는 거를 출마 중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2인재는 그래요. 그런데 이때의 결과만 놓고 보면 2인재하고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리덩우위는 국민당에서 축출됩니다. 그 전부터 사실상 너는 민진당의 간첩이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축출되고 실제로 축출된 다음에 대만 단결연맹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데 민진당하고 우당이죠. 이게. 그래서 맞는 것 같다. 리덩우위는 간첩이었던 것 같다.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 국민당은. 민진당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 출신의 동네 변호사 천수이벤이 후보로 나와요. 총통후보로. 그런데 이 선거 구도를 봤을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당표는 분열되고 민진당표는 천수이벤으로 모이는데 당연히 천수이벤이 되겠죠. 천수이벤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사실 리덩우위는 천수이벤이 타이페이 시장 나갔을 때부터 계속 사실상 천수이벤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줬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국민당 선거 구도를 다 망쳐놔가지고. 국민당에게 큰 여수를 매긴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천수이벤 실제로 리덩우위는 천수이벤 거의 지지선언도 합니다. 스파이가 맞다. 네. 그렇죠. 천수이벤이 이렇게 2000년에 당선이 된 후에 대만 독립과 부패 척결 이런 개혁정책 추진 이런 걸 내세웠는데 직권 직구 상황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만은 우리가 이렇궁 저렇궁 해도 내세울 만한 IT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있어요. TSMC 있고. 그거는 이름 자체가 대만이고. 에이수스도 대만인가요? 네. 저의 메인보드 최애 회사. 그렇죠. 메인보드는 자꾸 에이수스만 사게 되는데. 아무튼 뭐 있잖아요. 이렇게. 대만 모르고 그냥 메인보드 사면 대만 업체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만. 그런데 이때 IT 산업이 불황이 되면서. 기가바이트도 대만일 거예요. 그래요? 다 대만이구만 그러면. 이게 불황이 되면서 경제 위기가 닥치고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국민당이. 왜냐하면 한국도 이때쯤에서 IT 버블 붕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 뒤 정도. 네. 그래서 이때 국민당이 대단한 또 논리를 미리 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대만 독립을 천수이벤 정권이 계속 추진하면서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는 어쨌든 관계가 안 좋아서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는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대만은 무슨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대만의 정치적 변수가 등장합니다. 중국이 싫든 좋든 중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빨리 크고 있다고요. 이 시장을 등에 업고 크지 않으면 대만은 힘들어요. 대만의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들이 계속 제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천수이벤 때 뭘 했냐면 대만을 보면 대만 본토도 있지만 중국에 딱 붙어있는 몇 개 섬들이 있어요. 네. 푸젠성이라 그러나? 아무튼 거기가 딱 붙어있는 몇 개 섬들이 있어요. 푸젠성 밑에. 네. 거기 있는 걔네들하고 중국 본토하고의 교류를 열어줘요. 천수이벤이. 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사는 사람은 중국 사람인지 대만 사람인지 불분명하니까 우편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막 힘을 계속 얻는 이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천수이벤의 독립노선 때문에 못하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위기론을 바탕으로 자본이 기업들이 임금 상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을 안 올려줍니다. 이제 재밌죠. 정말 정치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도와줘야 집권연항이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적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 안 된대. 지금 민진당은 독립을 해야겠으니까. 됐어. 그럼 알았어. 우리는 비용을 줄일게. 경영 합류할게. 이런 식으로 맞섭니다. 그러면 천수이벤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졌다가 완성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당의 소상은 그게 되죠. 국민당의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 상승이 용인되지 않으니까 돈이 이제 돈 불리는 대로만 도는 거죠. 부동산 시장 이런 대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인구 밀도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 정도 크기. 지금 그러니까 남한의 크기 말하는 거예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예요. 인구는 절반인데 지형이 험준해요. 가운데는 거의 숲이죠. 살 곳이 거의 없어요. 집이 좁아요. 그래서. 집이 좁아요. 부엌도 없어요. 집에. 우리 집도 부엌 없애려고요. 아 그래요? 아내가 반대를 해요. 부엌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사먹으면 되지. 밖에서 계속 사먹고? 네. 깨끗한 주방에서 만드는 거. 라면은? 부엌이 없었습니다. 본인 주방보다는 식당 주방이 깨끗하다. 당연하죠. 아 그래요? 아저씨 주방도 그럴걸요? 아니요. 엄청 깨끗합니다. 저의 주방은. 이게 이제 그 문사들이 요식업 우습게 본다. 식당 부엌 닦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가끔 안 닦으니까. 매일같이 리모델링해야 돼요. 식당은. 근데 가끔 안 닦아서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거는 진짜 어쩌다 뉴스에 나오는 거고. 땅은 깨끗해요. 깨끗하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이런 이유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이 좁아요. 아무튼 그래서 힘들어졌고 그리고 또 일자리 문제, 임금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다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천수이벤 본인의 무슨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져요.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서 신고 안 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성에 무슨 또 타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천수이벤은 아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선 때는 2004년에 제선 때는 무슨 암살미수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간발의 차로 이겨요. 또 천수이벤이. 제선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것에 의해서 위기를 겪고 발목을 잡히다가 인간 쓰레기 되고. 2008년 총통선거에서는 이런 인간 쓰레기 천수이벤과 비교해서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같이 생긴. 마잉주. 네. 국민당의 마잉주한테 정권 넘겨줍니다. 네. 그리고 정권 넘겨주고 나서 바로 천수이벤은 이제 수갑을 차고. 들어갑니다. 네. 본인의 갈 곳으로 갑니다. 네. 독방으로. 외로운 독방으로. 그러니까 그 말년이 어마어마하게 험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도 몇 번 시도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여러모로 이제 화제가 된 인물인데 천수이벤은. 그러면은 민주진보당 입장에서는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이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니탄네타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거의 뭐 당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왔다. 그런 와중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 국민당은 잘나가요. 마잉주 체제에서. 네. 아 바로 그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많이 나온 대삼통 사업이 추진됩니다. 네. 중국과의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는 천수이벤 때는 일부 지역에 안에서 열어준 거고. 네. 이제는 아예 본토하고 다 열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마잉주 정권 그런 걸 추진한 건데. 대삼통이란 항공해운 우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만에 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진당이 뭘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전까지 집에 있던 차이인원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인원은 이제 2004년에 천수이벤트에 민진당에 입당을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했고. 네. 그리고 2006년에 입각을 해요. 장관이 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총리인데. 이거를 맡으면서 여기는 이제 겸임이 안 돼서 의원직을 사직을 해요. 우리는 장관하고 겸임이 되지만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07년에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격인 수전창 행정원장이 총통 후보 경선에서 낙선을 해요. 이 여파로 이 수전창 내각이 총사퇴합니다. 그때 차이인원도 사퇴해요. 내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있었습니다. 교수하면서. 차이인원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이인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차이인원 생긴 외모나 약간 평범한 외모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띄죠. 우리 이웃을 연상케 하는 외모잖아요. 이 외모나 어떤 이런 걸 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김민하 씨라는 엘리트예요.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27살에 교수 자란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내각 인물들 중에서는 차이인원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시다시피 딱 봐도 이미지가 괜찮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 비교적 젊고. 네. 젊고. 능력 있고. 지금 27살에 교수 살았다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 인물을 우리가 대표로 내세워서 한번 다시 살려보자. 민진당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차이인원을 불러와요. 차이인원이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니까 실제로 민진당의 원래 지지층들이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고른 거죠. 그렇죠. 간판으로. 소액 후원들 많이 하고 그리고 다 뭔가 지지율도 커버가 되고 차이인원은 기세를 몰아서 자기가 직접 출마도 하고 신베이시장 선거 이런 거 출마도 하고 또 2012년에 총통선거 이런 데도 출마를 했지만 다 잘 안 돼서 선거를 졌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로 사퇴해야 되죠. 그렇죠. 대표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차이인원이 잠깐 떴다 가라앉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마양주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 재선 국면을 지나면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중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확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대삼통. 문호를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인들이 다 와요. 우르르 와요. 관광도 오고. 명동을 꽉 채워요. 그런데 오면 대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중국인 우리나라도 홍대에 중국인들이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좀 더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편집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중국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역사적 문제도 있고.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수치상으로 대만 경제에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줘요. 대삼통 정책이. 그리고 중대만 FTA가. 그런데. 양안 무역 경제 업종 그런 거 시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 얘기냐면. 이걸 열어서 경제에 어떤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성과들이 소수의 부자들과 소수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천수 이벤트에 있었던 부동산 폭등이나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걸 막으려고 문호를 개방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성장이 실제로 됐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성장이 된 거죠. 사실 이게 이명박 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명박 때 했던 얘기랑. 고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이렇게 많이 성과를 얻은 건 사실이지만. 트리클 다운이니 뭐니 해가지고. 수출기업을 많이 살려주면 그게 낙수효과로 밑에 있는 저소득층까지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기업을 키워준 건데. 낙수효과는 없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만에. 그리고 대만의 특성상 방금 중국인들이 와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대만 독립론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게 됐냐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대만에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만에서 살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 사람들, 대만 독립론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열어줘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대만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부동산에 폭등이 일어났고. 이게 그래서 친중 정책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실제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저는 대한민국 본토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에 사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런데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거리만큼 가까운 거리에 중국과 대만이잖아요. 중국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땅 사러 오는 것처럼 봤던 거죠, FTA 이후로. 그리고 이때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 진출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에 가서 중국에 저임금 노동력을 쓸 건데 뭐하러 대만의 젊은이들을 고용하겠습니다. 무슨 TSMC야, 아무튼 IT 기업들이야, 하드웨어 기업들이야. 그런데 푸저랑 광주에 진출할 수 있게 됐대, 젠제네. 그러면 거기에 공장을 자리죠. 그리고 거기에 팝니다. 즉, 그 회사는 돈이 늘어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회사처럼 되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젊은이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화가 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를 점령해버립니다. 네. 점거를 해버려요, 2014년에. 이른바 이게 자기들이 얘기한 해바라기 운동입니다. 해바라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산혁명과 비슷한 시즌에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도 있고. 그때쯤에 이미 마잉주의 인기가 바닥을 찌기 시작했고. 그때는 지지율 9% 나와서 마잉주가, 한자 읽으면 마영구일 거거든요. 뒤에 구잖아요. 구총통. 마영구다. 영구다, 구.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스캔들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이 국회의장을 도청을 했다든지. 그런 스캔들까지 이어지면서 마잉주 아주 또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잉주가 또 캐릭터 자체가 친중무선 그 자체예요, 원래 마잉주가. 네. 중국말을 잘한대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중국이랑 똑같은 말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표준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어 배운 사람들은 대만 가면 거의 소용없다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적 인물인데. 그리고 또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인기가 올라갈 리가 없죠.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마잉주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66년인가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의 대장하고 총통하고 중국의 국가 주석이 만나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해서 사실은 그건 대단한 일인데 전혀 효과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효과 없어요. 그래서 마잉준이 이제 끝났고 반면 차희 의원은 2014년에 어쨌든 간에 민진당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다시 뭘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차희 의원 또 불러와서 대표를 또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4년 11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이게 맥락상 뭐랑 비슷하지만 우리가 이명박 때 2010년 지방선거한 거랑 비슷해요. 그때 대박났잖아요. 이른바 야권이. 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맞아요. 그것처럼 이때도 이제 민진당이 대박이 납니다. 뭔가 된다. 되는 분위기가 돼요. 그리고 또 그 해바라기 운동 해바라기 혁명 당시에 젊은이들 및 진보 지식인들의 민진당이 빠르게 연대를 합니다. 그렇죠. 제지 않고 바로 참여해요. 그래 거기 가서 지지연설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한테 한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무조건 이명박 박근혜한테 개긴다. 다 우리 편이야. 다시 세정치 민주연합이 되는군요. 세정치 민주연합 안철수든지 아니면 운동권이든지 을지로 머시기든지 자영업자든지 노동자든지 다 우리 편이야. 다. 다 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4월 달에 차인원 총통 후보 선출이 되고 2016년 1월 달 총통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으로 당선이 되죠. 민진당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컴백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독립이 대만 독립이냐 친중이냐 하면서 경제는 계속 나빠졌네요. 그렇죠. 경제는 뭐. 아무튼 5월 달에 차인원이 그래서 2016년 5월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고 12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해요. 네. 그때 이 도널드 트럼프랑. 어제 알려드린 대로 통화를 합니다. 네. 이례적으로 통화를 하게 돼요. 이때만 해도 차이인권 정권은 약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중도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위기감이 조성이 되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리고. 탄력받아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차이인권 정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권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네.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면. 하란 걸 해야 돼요. 네. 탈원전은 원래부터 입장이 있었고 성소수자 배려 뭐 이런 것들. 네. 다 해야 됩니다. 모병제 전환. 네.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 투표를 붙일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경제나 노동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인권 정권이 그렇게 뭐 대단한 대안을 또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천수 이벤 때 겪었고 마양주 때 겪었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 운동을 해바라기 운동에서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만든 정치 세력이 시대 역량이라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차이인권 정권하고 우호 관계인데 계속 이제 들이받아요. 뭐냐 이게. 대안적인 정책이 무엇이 있느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너네가 결과적으로 집권을 하게 됐는데 뭐 하는 중이냐 지금. 과거와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러면서 이제 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개혁을 한다고 했으니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뭐 지지고 복구해서 2018년도 11월달 지방선거까지 이제 국민투표를 하는 국면으로 쭉 가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 지방선거를 하면서 국민투표에 붙인 안건들이 여러 개였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국민투표 결과도 이미 이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탈원전 정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가결이 됐어요. 네.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만이라는 이름을 쓰자는 안건. 이건 부결됐습니다. 부결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올림픽에 뭐라고 출전해요 지금. 차이나 가로열고 타이페이예요? 뭐예요? 차이니지 타이페이죠. 차이니지 타이페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국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다는데. 네. 저기 있는 저 중국은 아니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대만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더욱더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거였지만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동성혼을 인정하자 민법을 개정해서. 이것도 부결됩니다. 이것은 좀 복잡합니다. 짧게만 얘기하면 부결된 게 있고 가결된 게 있습니다. 네. 동성혼이라는 거를 지금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결합하고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를 다른 형식으로 바꾸자는 건데 그건 부결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민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동성혼을 인정해 주자. 이건 가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결혼관계 민법에서 규정하는 결혼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실혼 또는 파트너 관계에 대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부부인 경우하고 동등하게 처리해 주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는 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앞서나간 것임은 여전히 맞죠. 그런데 빠르게 앞서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됐는데 지방선거 폭망하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한거인은 한류 돌풍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에서 대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지금 대만의 국기도 못 씁니다. 국기라고 부를 수 없는 그 국기도 못 쓰죠. 올림픽에서는 올림픽기가 있고 청천백일 요 모양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올림픽 전용 대만기가 있어요. 그것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기와 국호를 다 쓰자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이슈죠. 그렇죠. 이건 이제 독립주장파의 이야기를 돌려치는 거죠. 그걸 부결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그리고 이때 이제 민진당의 원로 정치인들이 차이잉원은 이렇게 됐으니 이제 재선은 출마하지 말고 선수를 바꾸자. 그래서 출마를 말리는 서한을 보내고 뭐 이럽니다. 당내에서 흔드는 거죠. 그렇죠. 당내 흔들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참 정치가 그래요. 맞아요. 시사시장이 맞아요. 사람 사는 게 똑같은 게 이게 그냥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한 기억도 더 많은데 정치권이나 그 정치권을 후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가서 딴 사람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1, 2당으로서의 민진당의 그 딜레마예요. 확 나가기도 뭐하고.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 우리 습금평 동지가 확 나가도 되는 상황을 조성을 해준 거예요. 네. 대만 독립 얘기를 꺼내면서 대만 통일 얘기를 꺼내면서. 시형이. 어쨌든 너희는 우리나라다라고 얘기하니까 대만에서 발끈해버린 거군요. 네. 그리고 홍콩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열린 거예요. 이 공간이. 대만 독립 논의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 네. 왜냐하면 상징이 뻔하니까. 일국 양재라는 말은 이제 군화빨처럼 들리거든요. 대만 시민들에게는. 네. 그런데 일국 양재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네. 그래서 이후부터는 대만 독립 노선으로 드라이브를 확 걸어버린 거죠. 그저까지 자제하고 있다가. 그동안의 경제 무역은 그 일국 양재를 인정하는 것 하에서 진행이 됐던 건가요? 그 뭐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미 형성된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틀은 안 건드린 거죠. 그러면 올림픽에서 대만이라는 이름을 쓰고 대만 국기를 쓰자는 건 어느 쪽 주장인가요? 그건 대만 독립논자의 주장이죠. 아.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쓰니만큼 또 민진당이 추진한 정책의 일부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로 이 국민투표에서 다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국민투표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은 배경에는 정권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종종 얘기하는 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개혁도 못했고 동력이 떨어져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총통선거의 결과가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좀 반복된 어떤 구도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민당 정부는 초기에 외성인들이 와서 주도를 한 것이고 그렇긴 한 거지만 본성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외성인들 중심으로 어디서 온 사람들이 점령군이 점령군의 방식으로만 통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본성인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국면으로 간 거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중국의 일부이다. 우리는 중국의 일부이다라는 주장보다는 대만으로서 독립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외성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거예요. 쟤네는 뭔데? 여기 와서 우리를 통치하냐. 지고 와서. 그렇죠. 쟤네는 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외성인들이 본성인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그렇게 본성인들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외성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이 사회의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중국 본토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공산당들한테 정권을 뺏겼는데 그거를 되찾거나 또는 그 정당성을 회복하면 통치의 정당성을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당시 맥락에서는 본성인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친중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심지어 마인주도 이런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중화민국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또는 대만공화국을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만 독립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또 찾아낸 거죠. 기득권 세력은. 그게 이제 경제를 등한시하고 살려야 된다. 이상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나오면서 불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소되어야 되는가의 문제가 이제 양극화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중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의 근본은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즉 중국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선택지 모두가 사실은 이 불만의 어떤 원인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불만의 원인은 계속해서 앞서도 돌아봤지만 어떤 종류의 그게 일자리 문제든지 아니면 체제적 문제든지 민주주의 문제든지 다른 근본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어떤 응답하는 그런 불만의 응답하는 어떤 개혁의 방식으로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어떤 노선의 제시가 각자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엘리트 정치의 어떤 준비된 시나리오 양측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저씨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세계 각국의 정치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난 위기다라고 생각한 체제의 위기다라고 생각한 트럼프의 통치. 지금 트럼프의 통치를 미국 엘리트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위기는 이제 소소하게 겪고 있지만... 그럭저럭 살죠. 네. 이거 유지하고 있어요. 이 솔레이마니를 죽여버렸는데 이란에. 그거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미국 엘리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선택지인데 중동 난리 나고 저거 감당하겠나.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며칠 만에. 브렉시트. 브렉시트 저거 선택하면 국민들이 국민 투표해서 브렉시트 선택해가지고 영국 엘리트 정치는 그럼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의구심을 가졌는데 감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공통된 어떤 불만이 어떻게 누적됐는가의 어떤 갈등관계를 다시 한번 재설정하는 이런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사실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런 회계 각국의 정치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하주 씨가 빠르게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재언을 결론마다 붙인다고 해서 그게 뭐 불만이신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여쭙는 거예요. 당장의 해결책을 막 바로바로 내놓으면 왜 여기 있어요? 저 국회가 있지.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이 없지 그런 걸 모르니까. 휴가도 못 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이지. 제가 제 얘기를 어떤 뭐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뭐요?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셔서. 수질 나거나 우울하면 어떡하지 이런?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 그런데 이제 뭘로 받아들일까. 그렇죠. 그냥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어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뭘 의도를 갖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문화문구의 특징이에요. 의도가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무슨 의도를 싣고 이런 건 포기했으니까. 네. 그냥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 네. 그냥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런 소리를 하는 내용 중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들어볼 수도 있는 얘기다. 또는 저런 부분들은 저 사람 또 헛소리 하는데 뭐 스킵하자. 그거는 각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떠드는 내용 중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을 거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시길 바라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 뭐죠? UMC님도 그런 거를 바라고서는 저한테 말을 시키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대만 독립이 옳다 그러다 또는 중국 체제가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만 사람이 독립하는 대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독립을 하는 게 좋지. 네. 그걸 뭐하러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 반대가 아니라 그런 요구들을 각국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은폐되고 있냐. 그런 걸 한번 보자는 거죠. 대만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해요 실제로. 제가 무슨 또 노동 문제 아니면 다 근본 문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은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것도 그렇고 시대 역량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홍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봐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참고용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죠. 차이인원 총통이 이제 연임이 되었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가 지금까지 사이클대로 그런 다음에 또 일자리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좀 반대쪽에 고개를 들지. 네. 아니면 뭐. 그건 뭐 김민하한테 물어보면 안 되네. 네. 그거 관련해서는. 그렇죠. 전 모르는데. 혹은 이미 답은 나왔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국민들의 삶의 문제거리를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인 중요 아젠다가 만약에 양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대만의 비정규직 문제나 실업률 문제는 해결이 화끈하게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국내의 정치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미 지식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저희 방송 종종 들으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대만에 사시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뭐 vpn 돌아서 들으시는 분들 홍콩에서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이제 외국 얘기니까 좀 더 클리어하게 시사 아저씨의 주제의식이 좀 읽히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은 여야를 갈면서 싸우는데 때로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때로는 샤상둥이나 자웅동주와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치 세력이든 똑같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는 반정치주의자구나. 너는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렇구나. 냉소 쩌는구나. 네. 물론 전 냉소 쩔죠. 그건 알아요. 지은 책 이름이 냉소사회인데. 알고 불렀어요. 그런데 제 항상 주장이 요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얻은 야든 대안이 아니고 선택하지 말고 그들을 소비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포괄하는 정치를 앞으로 해라. 그렇죠.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앞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진당이든 차이 인원이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요구들을 포괄을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걸 포괄하지 않으면서 미봉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와 국민당 뭐냐면 지금 국민당 난리 났대요. 모여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시간은 대만 독립의 편이고. 우리가 지금. 우린 망했다. 친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 늙은인 이상. 승산이 없는 거다. 중국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을 남는 방법이 뭐겠어요. 젊은 사람. 그리고 아주 깨끗한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혁신적인 사람을 내세워서. 박찬주 대장 같은. 세정치 하는 겁니다. 그게 박찬주는 아니죠. 세정치 하는 겁니다. 세정치. 그러니까 단 1년 전에 1, 2년 전에 한 거위가 돌풍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진핑이 그래갖고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에너지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껴갈 거예요. 비껴가는 걸 시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안철수가 거기 나오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오다 마른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로 실제 존재하는 적대와 갈등을 은폐하는 정치로 비켜가려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거거든요. 똑같을 거거든요. 우리 집 앞에 우리 동네의 정치적인 문제에 좀 더 훨씬 많이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면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에디터하고 덕진인의 방송을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 드려주시고요. 그런 게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거위가 인기를 끌었던 것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해가지고 인기를 끌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결국 이런 그런 서민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등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해줘요. 그런데 그가 뭐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됐겠습니다. 해결 안 해주고요. 네. 김민아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크게 귀담아 듣진 마세요. 집에 있어요. 저는 그냥. 매일 먹고 시간이었어요. 적이 없다고요. 저는. 졸문서 말하는 신기를 보여준 김민아 씨 사회자였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깨신 것 같아요. 졸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바삭한 행복을 나누세요. 설날에 더 맛있는 수제강점. 언제나 우란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FM에서 확인하세요.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어.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원에 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친척들이. 그럼 뭐 비타민. 그렇죠. 친척들이 다 모여서 헬스를 하고 있다. 비타민. 근손실 얘기를 하고 있다. 안 울고 막 슬픈 영화 보면서. 화 안 내고. 서로 화나는데. 북한의 1년. 노스코리아 365. 하지 마.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NK365입니다. 종합 멀티 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NK365. 각종 매체에서 지겹도록 많이 본 광고입니다. 덕분에 저희 방송에서도 신동엽 씨 목소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퇴근할 때 간선로에 NK365가 떡하니 있어가지고. 네. 많이 팔아줘야겠다. 어른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아이들을 위한 NK키즈 제품을 포함해서 설날 맞이 만원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박스 포장이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이 영양제 선물은 참 실속 있고 좋죠. 뭔가 건강 생각해 준 티도 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오래 먹고. 그렇습니다. 액세서몰에서 만나보세요. 네. 저희가 점점 더 약삭발라지고 있어요. 간식과 영양제라 좋은 조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다음주 디메이처 광고를 기다려주세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덕질은 여기 왜 있을까요? 저는 진행할게요. 네. 2017년 1월 17일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이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3년 전 이번주에. 그때는 바야흐로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주자 행보를 국내에서 막 시동을 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는 쉽지 않았죠? 1일 1 논란. 하루마다 하나의 논란을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퇴주잔을 한 모금 마신 것도 논란이 되었고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턱받이를 본인이 찾던 것도 논란이 있었죠. 열차 승차권 발매기에서 지폐 두 장을 한꺼번에 넣으려고 했던 모습 등 모든 걷는 걸음걸음마다 논란이 꼽히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짤을 하나씩 만들고 있었죠.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사실 이 사정을 들어보면 퇴주잔도 턱받이도 논란거리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논란으로 한번 재밌다고 한번 공유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해명도 듣지 않으려 했죠. 네. 이제 와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에 있었던 논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논란 지금은 기억도 안 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흑역자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런 거 위원장 하시죠. 이분이. 그때를 돌이키면서 인터뷰 이런 거 부탁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비슷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다. 정치했으면 진짜 더 땡될 뻔했다. 이제는 뜻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의 코미디는 반기문 씨야 반기문 씨대로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과대포장된 점들도 있잖아요. 사실 반기문 씨 본인 혹은 정치 소비자인 우리들이 보기에 가장 공포스러운 건 반기문 주변으로 빠른 속도로 모여드는 사람들이었죠. 반기문 이름 들어간 정당 두 개 생겼었죠. 네. 네. 기억하실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반기문 씨드롬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우리 사회의 리플렉션은 권력 주변으로 모이는 것들은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더러운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건 뭐 지금의 집권당 예전의 집권당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공치사를 받고 싶어하고 공을 나누고 싶어하고 없는 공도 만들어서 나누고 싶어하고 그게 정치입니다. 하면서 힘들어하는 정치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종종 하게 되는데 결국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관두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자신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그 하고 싶어하는 못된 놈은 아닌가. 그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멍청이와 싸우면 나도 멍청이가 되잖아요. 누가 멍청이인지 모르면서 계속 싸우는 일. 그게 이제 현실 정치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반기문 씨는 참 축하받을 만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간 다음에 평화를 되찾았죠. 맞아요. 하지만 생간은 남아있죠. 그 거기 부엌 쪽에 그거 아직까지 있나 모르겠네요. 부엌 쪽에 가면은 정확한 이제 그 모형이 있고 그 주방에 앉아계신 이렇게 모습이 있고 여성 한복 입은 여성이 그 무슨 치성을 드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써 있어요. 유엔총장 시켜달라고? 그런가 봐요. 되게 공포스러워요 그거. 정말 반기문 전 총장이 태어난 곳 반경 20km 내로 얼굴 한 번 일면식 한 번 없던 사람들이 지역정당 만들자고 무지하게 많이 붙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리고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1991년입니다. 1월 17일 사실상 미군인 연합군이 이스라엘 아니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미군이 가자고 하자 따라온 나머지 군인들 및 미군 그렇죠. 걸프전의 시작입니다. 사실 기억해보면 걸프전이 연합군과 이라크의 전쟁이라고 기억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미국과 이라크죠. 미국의 정복 전쟁이다. 원인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때의 이라크는 사다무세인과 거의 동의어죠. 쿠웨이트가 자신들의 석유를 훔쳐간다고 주장을 했고 무슨 깡인지 몰라도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당시 후세인이 무슨 깡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미국이 신경을 안 쓰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당시 이라크군도 그렇게 만만한 전투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이 침공을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미국에서도 점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잽싸게 점령하고 나면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정도의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아빠 부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요. 사다무세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베트남의 성공 사례가 어떤 나라들을 설레게 했죠. 질질 끊은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저기 뭐 대통령 바뀌면 또 괜찮으시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는 천주국의 전투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전세계 TV에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개전 100시간에 딱 맞춰서 끝났어요. F-117 스텔스 전투기, 아파치 헬기,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열화 우라늄탄 등 냉정기간 동안 쌓아놓았던 미군의 최신 무기들의 위력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사망자 숫자만 봐도요. 이라크군이 2만인데 연합군이 294명이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그냥 사고사였대요. 그러면 150명 정도라고 치면 실제 사상잖아요? 그렇죠. 교환비가 100대 1 이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대전이라는 개념에서의 의미가 큰 전쟁입니다. 이 반전 여론이 생기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들이 지하조직을 만들기도 전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세계는 짱이라고 말만 들었던 미국이 이렇게 짱이구나 하고 미국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던 소련은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한편 소련이 해체되어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던 헐리우드는 이때부터 키 큰 배우 대신 중동계, 아랍계 미국인들을 악역으로 기용하여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세대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이 영화들의 악역들의 생김새가 저렇게 된 이유입니다. 걸프전. 그렇습니다. 007만 생각해도 그 전에는 키 큰 백인배우들이었어요. 동유럽계. 그리고 미국의 최신 무기들도 영화에 하나씩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돌프 룬드그렌이 로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악역으로 등장했던 이유도 그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록을 찾아보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동계나 아랍계, 넓계나 터키계까지 배우들이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역할만 해야 되느냐. 마치 제5공화국 당시에 탄압을 받았던 탤런트 박용식 씨처럼. 그렇죠. 자기 배우 생활 커리어가 똑같은 타입의 배우 역할만 하니까 고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세대들은 초등학교 때 걸프전에 등장한 미국의 무기들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있거나 친구들과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덕질인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 얘기할 거라 지금 앉아있는데요. 문화자본이 정치권력의 비정함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나오는 가장 슬픈 상품 중에 하나가 GI조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GI조 그 비싼 걸 되게 비쌌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비싼 걸 사모으는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로 쓰이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들고 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들 그렇게 밀덕이 되어 왔죠. 그리고 미국 입장 혹은 아빠 부시 입장에서도 성공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아들 부시가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2주 만에 끝납니다. 이라크의 이라크 전쟁이 미국 전쟁 경차상 가장 적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미국 쪽에 미군이 가장 적은 사상자를 낸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나무세인도 재빨리 처행했죠. 그런데 남은 치안 유지와 반란군 진압에 10년이 걸리고 3천 명이 넘는 미군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IS가 튀어나와 버렸죠. 네. 이 전쟁의 두 번의 대 이라크 미국의 정벌 전쟁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IS. 이게 뉴스 아카이브에서 나오면 짚을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니들이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다. 아니 물론 뒤집어 얘기하면 쿠웨이트의 국민들, 쿠웨이트의 인민에게는 비극이 났을 수도 있겠죠. 더 큰. 그렇죠. 결국은 미국의 정벌 전쟁은 중동 전체에 더 큰 비극을 불렀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사를 봐야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오사마 빈나덴이 테러를 저질렀는데 왜 사다무세인을 잡아 적지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죠. 그때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등등하여 이 예전의 질문을 다시 가지고 와보면 정말 미국이 이상한 선택을 한 게 맞고 살아야 할 생각이 듭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사아저씨하고는 제 지금 판단이 맞다면 2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맨날 먼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끔 가까운 얘기도 해요. 가까운 얘기도 하고 가깝게 지난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전이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인데요. 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획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 경기도 인근의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먼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죠. 내일 많이. 아 그렇습니다. 내일은 뭐 잊지다는 얘기를. 허구의 얘기를. 잊을 필요도 없는 놈이. 전달이 되죠. 어휴 시원해. 저는 옳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가 저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덕진인과 함께 오랜만에 스판덱스 영웅전으로 주말에 인사를 드리지요. XSFM 만드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350일에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봬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